프로닥트 채널 테스트 파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전에 테스트했던 내용을 좀 지워놓고 주속으로 처리하고 이전에 제가 주속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아이오 인스펙터 해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같이 천천히 보자면 일단 셋업 붙었어요. 셋업해서 뭘 했느냐 하니까 이 프로닥트라는 베리어블과 아이템이라고 하는 베리어블 두 개의 값을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만들어 두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템, 프리비어스 아이템, 크런트 아이템 이렇게 옵션을 하나 또 만들었죠. 옵션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프로닥트 채널에 노트파이 아이템 스탁 체인지 프로닥트 채널 볼까요? 여기에 노트파이 아이템 스탁 체인지 이겁니다. 이걸로 와서 아이템의 어베러블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은 변경이 되면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스탁 체인지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변경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변함없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한게임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케이스에서 케이스 문장을 잘 예쁘게 잘 쓰고 있죠. 이렇게 프로닥트 뷰 라고 하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닥트 뷰 프로닥트 뷰 보시면 프로닥트 사이즈 옵션 해서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베러블 빌리티 투 레벨 등등 해서 아웃, 로우, 미디엄 이 내용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파이 아이템 스탁 체인지를 불러들었을 때 그러니까 변경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아이템 수량의 변함이 없으면은 여기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변경이 없으면은 reputed 브로드캐스트에요. reputed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브로드캐스트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assert 브로드캐스트는 이런 것이 브로드캐스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거죠. 간단한 코드고 그래서 코드를 돌려보시면은 내용은 이정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웃 인스펙터 를 중간중간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제가 또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아웃 인스펙터 를 넣어서 진행단계 프로닥트죠. 프로닥트 있고 다음에 아이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니까 보시면은 프로닥트 있고 아이템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아이템과 프로닥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로직이죠. 간단한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연습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하니까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 단계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첫 번째 상품은 우리가 릴리즈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릴리즈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그래서 getCompleteProduct 이전에 봤던 통신입니다. 그대로 통신으로 음? 아니네 빙스북도 돌리겠군요.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제가 인스펙터를 넣은 거예요. 인스펙터를 넣어서 진행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좀 표시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inventory에 getCompleteProduct 얘를 우리가 호출했잖아요. inventory getCompleteProduct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서버 getInventory 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CompleteProduct에서도 getCompleteProduct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펑션들 이 펑션들에 의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ioInspect를 해서 이 내용 흘러가는 코드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item listFirstItem 이것도 제가 한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돌려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을 뽑아냈죠. 그죠? 지금 아이템들이 쭉 뽑혔는데 그러니까 items 지금 보시면 이게 맵이잖아요. 맵인데 맵 내에서 아이템만 뽑아내는 것은 list죠. 그래서 리스트가 지금 뽑혀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이걸 실행했을 때 나오는 얘는 맵이에요. 근데 맵인데 얘긴 아이템 얘는 뭐예요? 얘가 list입니다. 그죠? 이 list에서 6개를 뽑은 다음에 아이템의 availableCount를 0로 바꿔주란 말입니다. 디폴트는 뭐예요? 디폴트는 다 3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나요? 쭉 아이템들 보면은 id가 아니라 availableCount 얘는 260이네 260이고 얘는 720개고 랜덤으로 들어가 있죠. 랜덤입니다. 얘는 299개고 등등입니다. 얘네들을 6개를 뽑아서 6개의 카운트를 0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얘는 처음부터 0로 나와있네요. 얘가 0로 나와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0 넣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번째도 0 그리고 얘 4, 3, 12 13번째도 13번째꺼도 0입니다. 13번째꺼니까 id가 13번으로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렇게 엔드가 빠졌네 엔드 자 오케이 뜯고 그러면서 화면 바뀐 내용을 보시면 요렇게 지금 바닥났으니까 얘네들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요기까지 진행된 과정들은 여기 코드들을 따라가시면서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잖아요 여기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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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내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의문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아이템은 AvailableCount 라고 하는게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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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마에는 없어요. 보시면 아이템 AvailableCount 가 없죠. 없고 AvailableCount 어디있나요? 아이템 AvailableCount 있죠. 여기에 AvailableCount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여기다 넣느냐는거죠. 그죠? 여기 넣었으니까 이게 아이템에 보시면 AvailableCount 들어가 있잖아요. 특이하게 넣었죠. 아주 특이하게 그게 그러니까 belongsTo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적으면 Product에 belongToTo 되어 있는 것이 아이템이고 아이템에 belongToTo 되어 있는 것이 item AvailableCount 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Product에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 그 방식 보시면 쭉 올라가서 오래 술려 했었잖아요. 이전에 이게 Product입니다. Product에 보시면 두 번째 Product를 보면 이렇게 Product이고 Product 속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리스트 형식으로 어디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아이템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belongTo가 포함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원래 맞아야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죠. Product가 아이템을 갖는 방식 그런데 아이템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보시다시피 아이템은 그 자체에 이미 AvailableCount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Item Availability에 있는 거죠. 그대로 마치 자기의 필드인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 한번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에 다 나와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방식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할 부분이 뭐냐니까 여기 있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reload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바뀌어 버렸죠. 원위치로 돌아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로컬 스테이트 로컬 스테이트 로컬 스테이트 로컬 스테이트 그리고 DB 스테이트 DB 스테이트 DB 스테이트 우리 DB 스테이트가 1번 항목이었고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로컬 스테이트 로컬 스테이트 2번 항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서버에 서버 프로세스에 적용되는거 stored in server processing 다른말로는 서버 펑션들이죠 그래서 functional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딥입니다 stored in postgreSQL stored in postgreSQL 그죠? 그래서 차이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local state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db에 옮겨 놓겠는가 옮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reload 하더라도 여전히 정보가 아웃된 것은 아웃된 것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표시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아 지난 이번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어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배웠죠 봤어 컴플립 아이템 availability 서버 product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우 갑자기 파일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찾아서 보여드릴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이템의 상태가 아웃 상태 재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웃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고가 중간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까만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재고가 충분한 거에요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요거는 테두리만 표시했는데 HTML을 좀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요것을 좀 바꿔서 숫자도 정확하게 재고 수량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HTML을 적은 거 아니라서 거기까지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